그 다음에는 컴백한 가수가 스트레이키즈가 있었죠. 주요사 중에서는 스트레이키즈가 컴백 요번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뭐냐면 스트레이키즈 요번 정규 2집 노이즈가 일단 판매 전부터 노이즈가 93만장 선주문 들어왔다는 얘기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터차트에 초동 나온 거 보니까 64만장 나와서 잘 나왔고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니까 과거의 초동이 이제 첫 앨범이 3만, 2만, 3만, 6만, 8만, 12만, 23만 하던 게 64만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지금 이뤄낸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여기다가 이제 주얼 케이스 버전도 추가로 나와요. 이거 이제 NCT DREAM이 냈었던 건데 지금 이제 스트레이키즈도 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판매량에 또 부스트를 해 줄 수 있는 요소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86관과를 봐오신 분들은 엔터 쪽에서 선행지표,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가 스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미 이제 느끼고 계셨죠. 뭐냐면은 이제 구작이라고 해가지고서 발매된 지 4개월 이상이 된 앨범의 그 아티스트의 판매량을 이제 분기별로 기록을 해둔 건데 이게 늘어나는 가수는 이거는 신규 팬덤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팬덤은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그 앨범을 산다는 거죠. 새로 나왔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사겠죠. 근데 4개월, 1년 이상 지난 앨범은 누군가 갑자기 매출이 딱 나왔다. 그거는 새로 팬덤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 팬덤 유입 지표를 알아보기 제일 좋은 것이 구작의 판매량 추이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봤었을 때 BTS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계속 좋다는 거였고 NCT 같은 경우가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급등을 하더라. 그래서 NCT가 되게 잘 팔릴 것 같다 했는데 NCT 드림이 200만 장 이상 팔아버렸죠. 이 이후에 앨범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도 눈여겨보시라 갑자기 앨범 판매 올라오고 있다 지금. 그래서 다음 앨범 나오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요번에 저렇게 된 100만 장은 무조건 파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투바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앨범이 기대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초동 60만 장 넘겨버렸죠. 잘 나왔죠. 최근 앨범이. 엔하이픔 같은 경우에도 다음 앨범 내면 기대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앨범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더 고무적인 것은 멜론 순위입니다. 저희가 대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해서 JYP를 까는 스트레이키즈를 까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멜론 순위가 엉망이야. 500이, 400이, 400이, 600이, 500이, 500이, 600이, 600이, 400이, 600이, 1000이, 900이, 1000이, 500이, 1000이, 400이, 800이, 400이, 400이야. 라고 했는데 이번 앨범 몇인 줄 아세요? 57입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중성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는 되게 잘, 어느 정도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 내비에서는. 왜 그랬냐 하면은 사실 이제 멜론 순위 제도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 바뀌었었다가 이번에 그게 다시 롤백 됐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아이돌 가수들에게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만들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스트레이키즈의 늘어난 팬덤이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순위를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결과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그 아, 예. 일단 요거부터 얘기 드리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컴백 예정인 가수들이 있습니다. 리사가 이제 다음 주 컴백하죠. 9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컴백인데 사실 블랙핑크 내에서 개인 팬덤으로는 제일 강하고 그래서 앨범 판매 제일 잘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역시나 컴백한다고 얘기 나오고 선주문 받은 지 나흘만에 70만 장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로제가 그 전에 나왔었죠. 21년도 3월에 나왔는데 그때 솔로 앨범이 현재까지 누적으로 58만 장 팔렸는데 이것도 잘 팔렸다 그랬는데 선주문 70이죠. 리사 파워가 대단하죠. 근데 로제가 그때 당시에 선주문이 50만 장이다 라고 했었고 지금까지 이제 그 해외 주문이 많죠. K타운이 해외 주문 많이 들어가는데 누적으로 로제 앨범의 판매량이 33만 5천 장입니다. 이제 리사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리사의 지금 K타운 예약 판매량이 29만 장입니다. 이건 무조건 넘어서게 되겠죠. 남은 기간 생각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관심사는 100만 장의 돌파가 될 것이냐 여부로 그 리사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제가 굳이 적어놨어요. 보통 가수들이 월요일 날에 컴백합니다. 오후 6시에 그래야지 우리나라 음악방송 1위 하는데 가장 좋거든요. 딱 일주일에 그게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음악방송 1위 하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오후 1시에 하면 절반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음악방송 근데 보통 빅스타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절반 갖고도 1등 할 수 있어.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에 컴백을 해야 빌보드에 100% 들어갑니다. 주간에 그래서 리사의 이번에 보면 분명히 빌보드를 노리는 거다. 그래서 빌보드 순위도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거고요. NCT 127도 그 다음주에 컴백하죠. 9월 17일인데 역시나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빌보드를 노린다는 거고요. 예약 판매 이제 선주문 나오면서 나왔죠. 첫날 바로 나왔는데 132만장 떴습니다. K타운 지금까지 약 29만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NCT 같은 경우에 드림처럼 이번에도 주얼 케이스가 나올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나오게 되면 판매가 더 늘 겁니다. 참고로 아까 이제 스트레이키즈 때도 주얼 케이스 버전 앨범 말씀드렸는데 NCT 드림 때 주얼이 케이타운 기준으로만 25만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이소이차게 나간다는 거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게 아니 앨범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제가 사실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건데 한번 해보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방송용은 아니어서 너무 대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마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 뭐 NCT는 오케이 뭐 늘었다며 뭐 중국 덕분이라며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스트레이키즈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앨범이 잘 팔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는 K-POP 전체 커진 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CJ가 스타를 만들어내는데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프로그램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컴백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CJ에서 매운맛의 프로듀스 시리즈를 못 만들게 됐잖아요. 조작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아이돌들이 가지고서 순한맛의 순한맛의 퍼포먼스 위주의 경연을 만들어낸 거죠. 그 첫 번째가 시즌 1 컴백 전쟁 퀸덤이고요. 시즌 2가 두 개로 나뉩니다. 소위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 우승자와 메이저를 합친 메이저리그 로드2 킹덤 킹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이 퀸덤이라는 게요. 2019년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은 이거 이제 순위가 나오는데 경영 같은 것들 여태 보시면은 이제 오마이걸이 굉장히 인기를 얻어요. 3위 1위 2위 1위 1위 2위를 했고 이제 최종에서는 역시나 마마무가 워낙 기존의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1등을 했지만은 오마이걸이 2위를 차지를 하죠. 그러니까 오마이걸이 사실은 되게 실력도 있고 노래도 좋은데 못 뜬다 그래가지고서 막 좀 이제 뭐랄까요 아이돌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근데 소수만 좋아해 그 대중들은 그런 약간 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오마이걸이 굉장한 수혜를 입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마마무하고 오마이걸 여자 아이들이 다 같이 수혜를 입어요. 이때 나도 여섯 팀 중에 박범은 사실은 이제 뭐 지금 활동이 저조하고 AOA는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러블리즈는 그 이후에 아예 앨범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는데 요 나머지 세 팀이요 퀸덤이라는 거에 나오고서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시청률은 저조했어요. 1% 제일 잘 나온 게 1%네요. 자 오마이걸은 어땠냐 나오기 이전까지요 초동이 500장 1800장 2200장 3200장 11900장 9800장 12000장 10000장 6000장 23000장 이었어요. 네 근데 퀸덤에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요 6600장까지였고 퀸덤 나오고 나서 앨범을 냈더니 갑자기 23000장이 팔리고요 만장을 겨우 팔던 그룹이 그 다음에는 최근 컴백에서는 69000장을 팝니다. 엄청나게 점프를 하죠. 특히나 보시면 요 때 당시에 이제 그 최근에 앨범이 그 타이틀곡이 살짝 설렜어 그 다음에 세컨곡이 돌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온차트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살짝 설렜서가 가온차트 2020년 디지털차트 연간 여러분 순위가 무려 13위입니다. 돌피는 후속곡이잖아요. 후속곡인데 연간 순위가 무려 20위입니다. 이게 어떠냐면 고전에 냈던 앨범 다섯번째 계절 퀸덤 출연 전입니다. 다섯번째 계절이라는 곡은 2019년도 가온차트 연간 순위가 170위에 불과했는데 퀸덤 나오고 나니까 13위 20위를 해버려요. 그리고 최근에 낸 거 던던데스죠. 이게 5월달에 나왔는데요. 7위를 했고 6월에는 순위가 더 올라가서요. 가온차트 여러분 디지털 순위가 스트리밍 다운로드 합치면 4위입니다. 4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170위가 4위가 됐어요. 여러분 마마무 같은 경우에 퀸덤 방송 끝나고 보름 정도 후에 앨범이 나오죠. 어떻게 됐느냐. 그전에도 팬덤이 컸죠. 그래도 한 3만장 정도 파이던 그룹이었거든요. 7만장 팝니다. 더블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낸 앨범은요. 더 늘어요. 여기 보시면 7만장 팔렸다 했죠. 그 다음 앨범은 12만 8천장이 팔립니다. 그 다음 6만 6천장이 되는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12만 8천장으로 3만장대를 잘 팔던 가수이긴 했어요. 걸그룹 치고 근데 더블이 되고 거기서 또 더블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하나의 중국 올렸다 지웠다 했던 게 작용을 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솔로 앨범들이 나오면서 소비를 팬들이 많이 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퀸덤 이후에 솔로 활동을 다 합니다. 근데 솔로 앨범만도요. 4만 8천장 4만 9천장 2만 9천장 7만장씩 팔려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원래 2천장 그 다음 앨범 2만장 팔렸었거든요. 퀸덤 나오고요. 11만장 9만 5천장 11만 6천장 팔리는 앨범 내게 됐습니다. 퀸덤의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가수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퀸덤의 사실은 퀸덤의 주요 기획사들 안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퀸덤이 딱 하고 나니까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킹덤에 서로 나가려고 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요. 로드투 킹덤하고 마이너리그 킹덤 메이자리그 2020년 4월부터 6월 18일까지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누가 나왔냐 펜타곤 온앤오프 골든차이드 더보이즈 워너스 베리베리 TOO 가 나왔어요.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더보이즈입니다. 1위 1위 3위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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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1위를 했어요. 최상위권이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청률은 역시나 퀸덤보다도 안 나옵니다. 절반 반토막이에요. 최고가 0.6이에요. 아까 1%라도 나왔는데 근데 로드 투 킹덤 직후 발매한 앨범의 초동 판매량입니다. 골든차이드 그전에 2만6천장 팔았는데 그 다음에 2만6천장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달에 낸 앨범이 2만6천장 이었죠. 7만천장이 됩니다. 그리고 멜론 진입은 못하지만 지니 뮤직에서 11위 6위 2위로 진입하는 기엄을 토해요. 원래 모두 다 멜론 차트에는 진입도 못하는 가수들이에요. 베리베리 4천8백장 팔다가 로드 투 킹덤 나오고 18,000장 그 다음에 2만4천장 팔았구요. 티오 5천6백장 팔다가 방송 나오고 2만3천장 그 다음에 5만9천장 팔았습니다. 심지어 멜론에도 82위 71위로 들어와요. 온앤오프 9천장 팔다가 2만7천장 지금은 5만9천장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티오가 아까 얘기 들은게 아니라 온앤오프가 여기죠. 5만9천장 이제 팔구요. 멜론순이 들어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워너스 같은 경우에 1만3천장 팔다가 5만5천장 그 다음 7만8천장이 들어옵니다. 지니뮤직 37위 8위로 들어오죠. 더보이즈가 짱이에요. 그러니까 펜타곤부터 해볼게요. 펜타곤 3만4천장 팔던 가수가 6만4천장 그 다음 7만1천장 팔구요. 멜론에 96위 들어옵니다. 더보이즈는요. 4만8천장 팔다가요. 로드트킹덤 나오고 21만장이 됐죠. 4만8천이 21만장 이요. 그리고 12위로 들어옵니다. 자 더보이즈는 우승했죠. 킹덤으로 갑니다. 킹덤 보시죠. 킹덤은 방송이 2021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됐어요. 여기는 진행자 한 명이 사라졌죠. 안타까운데 참가팀은 B2B 아이콘 SF9 더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야 좀 들어봤습니다. 그죠. 이 가수들 데리고 방송했더니 역시나 시청률 첫 참여 0.5가 제일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눈여겨볼 가수가 누구냐 스트레이키즈 입니다. 1위 했죠. 그 다음 경연에서도 2위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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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키즈 group 1위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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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1위 그 다음에 킹덤 출연하고 앨범 냈거든요 52만장 팔았습니다 초동만 48,000이 52만이 됐어요 그 다음에 SF9 같은 경우에 36,000이 올해 7월에 내내 앨범에서는 144,000장이 됐습니다 B2B의 경우에 그 전에 보시면 앨범들이 5만, 6만, 9만, 9만 군대 가고 낸 처음이 5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만장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이키즈가 올라간 것만 보고서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세상이 벌어지니 하실 게 아니라 저 방송의 영향력은 생각보다도 너무너무 컸었어요 케이팝을 좋아하는 글로벌 팬들한테는 그래서 저게 이제 방송이 제대로 나가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서 엄청나게 팬들을 이제 끌고 왔다 스트레이키즈만 몇 배 는 게 아니라 저기 나온 사람들 다 몇 배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CJ가 하는 만약에 저거 후속편 나온다 그러면 다들 나가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를 좀 엔터 관련해서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